계속 가보도록 하자 오오 뭐야 이 자식 총을 들고 있는데? 오오 총을 들고 있어 이야 쟤네들은 죽일만 나지 총알을 주니까 굉장히 넓네요 뭐야 왜 안돼 10개가 최고야? 아닌데? 10개가 최고야 산차 어떤 경우를 지하철로 가는 곳이 한군데 있구나 일단 자 가는 경로를 일단 찾아봅시다 지하철 이곳에서 연결된 통로는 일단 지하철 여긴 아무것도 알것 같구요 여기가 내가 왔던데죠 여기 두 군데 두 군데로 연결되어 있는데 없는데 연결된 곳이 없는데요 일단 지하철부터 가보죠 아니다 지하철말고 저기부터 가보죠 이쪽일부터 가보죠 이쪽일부터 가 자 잠깐만 더하구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 뭐야 이게 아 전기통 야 야 이런게 어딨어 야 이런게 어딨어 오오 안돼 안돼 아아 와와와 오오 뭐야 에헤 아이 잘못 돌았네 쟤 못죽이나 쟤 못죽이나 와 못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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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. 아.. 죽어 임마 에이.. 메가리 없는너 없는데?! 어.. 아.. 자아..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는거 맞지? 어어어씨 렌즈 올라가기 저게 힘들다 뭐야 이게? 권총에다가 뭘 달았는데? 파워풀 3 라운드 블러스트 권총이잖아 그냥 권총총알 아니야? 아니네 이건 뭔총이야? 아 사면발 권총이라고? 그리고 근데 탄창을 다른거 쓰는거 같아요 쓰다 버려야겠네 총알이 없어요 여기 누가 어떻게 들어갔냐? 오 쓰읍 근데 샤콘 버리긴 좀 아깝잖아 일로 가는거 같은데 어? 어? 왜이래 이거? 아하 근데 이거 또 어떻게 들어가 여긴 아따 들어가기 힘들다 오호 오호 쓰읍 어... VP... 세븐텐 아 이게 VP 세븐텐이구나 에이 제 그 놀라는 장면을 보고싶으시다면 유튜브에 있어요 아 이쪽으로 나가는거 같은데 저..저거 어떻게 가? 점프가 가능한가? 어 점프가 가능하다 야 야 아니 여기 가는거 맞아? 야 여기서 어떻게 가? 여기? 야 너무 여기 길이 난장판이야 아 하 아따 어디로 가데 그 다음에 저긴가 보다 일단 이쪽으로 가서 하 아따 어어 어어어어 후 에너지 에너지 하아 자아 이거 또 이리로 나가는거야? 좋아좋아좋아 또 이리로 나가는거야? 좋아좋아좋아 하.... 하.... 와 저장하데 있어요? 아구아구 아애구 다행이다 저장하는데 땡큐페리 감사 후... 크으으으으... 오오오오!! 성급 쓰읍 너 어디야.... 학굔데? 뭐야 왜 들어갔다 다시 나와 학교인가? 드라이브가 나왔어요? 뭔가를 버려야돼 드라이브도 어디다 쓸데가 있을 것 같은데? 왜 자꾸 그대로 나와? 어어? 좀 무섭고 드라이브가 필요한데가 있나? 일단 그냥 가고 있어요 드라이브 저게 무기 아닌가? 음 음 뭐..뭐야? 여긴 아무것도 없고 어우 콜라다 콜라만 되게 선명해 어? 어? 여기 뭐야? 다 왔던 데잖아 내가 여기로 온거 아니었나? 어? 여기다 안 들어가봤구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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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드 스크루 아 맞네 스크루 드라이브가 여기서 필요하네 예.. 스크루 드라이브가 저기서 필요하군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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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루 드라이브가 스크루 드라이브가 아... 뭘 버리기지? chicken 시작한 버릴까? 이걸 버리죠 왼쪽 세 번째 봐요 다시 가져와 다시 가져와 다시 가져와 왼쪽이 세 번째 왼쪽에 세 번째라는 게 뭔 소리예요 이거? 주사기? 몰핀 주사기야? 오 깜짝이야 오오오 잠깐만 아 나이스 깜짝 놀랐잖아 아 퓨즈를 왜 가지고 가지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그래요? 어 어 아따 씨 이 이 이 이건 또 뭐야 열쇠가 또 필요한데?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안 돼 이게 열 필요하나? 원래? 이것도 아닌데? 이것도 아닌데? 교실 열쇠라구요? 내가 여기 나가야되잖아 나가야되는 거 아니야? 야아 씨 인벤토리 완전 씨 어 뭐야 아아 야아 이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놈 idea 아멘